반갑습니다. 메가스테디 과학탐구 지구학 어명대생입니다. 자, 우리 지구학2를 선택한 수험생 여러분들, 자, 우리 지구학2의 그 1년 동안의 가장 중요한 시작인 언빌리버블 지구학2 개념 완성 강의를 진행하게 될 텐데 우리 개념 완성 강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여러분들 이제 교재 구성은 어떻게 돼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강의를 들으면 가장 효과적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구학 교육과 전공자만의 지구학2에 여러분들 정말 깊이 있고 그리고 원리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능에 가장 최적화된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진행을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의 지구학경과학부에서 석사까지 마쳐서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지구학을 가장 잘 가르치는 쪽으로 최적화된 과정을 선생님이 겪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대치동하고 목동 분당, 시대인지하고 메가스터디 러셀에서 단과 강의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우리 지구학2 교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과를 좀 해 드리면 우리 지구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대기, 해양, 지질, 천체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영역으로 좀 구성이 돼 있어요. 그중에 이제 대기하고 해양은 좀 묶여 있는 경우가 좀 많은데 그래서 이걸 대단원, 세 개 단원으로 구분하면은 맨 처음에 대단원, 1단원에 지금 고체 지구 파트가 있습니다. 이 고체 지구 파트에서는 맨 처음에는 이제 좀 지구의 형성과 그리고 우리 태양계 형성, 지구의 형성, 그리고 지구의 내부 구조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 광물이라든가 암석 같은 걸로 좀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구의 구성물질과 자원에서는 예전에 지구학1에서 배웠던 지하자원과 관련된 내용들이 제일 먼저 나와요. 지하자원들, 그리고 이제 그런 지하자원들의 분포를 알려면은 우리가 지층의 단면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지질도를 통해서 지층의 단면을 해석하는 내용. 그리고 이제 그걸 이용해서 우리 한반도에 여러 가지 암석들이 언제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떤 암석들로 돼 있는 건지 한반도의 지질 개통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기하고 해양 파트로 넘어가요. 그러면 맨 먼저 이제 우리가 해수 파트를 먼저 공부할 텐데 자 해양 파트에서는 주로 이제 우리 지구학2에서는요. 대기나 해양이 대기하고 해수의 운동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좀 역학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해수의 운동 파트에서는 수압 경도력이라고 하는 힘에 의해서 지형류라고 하는 해류가 발생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해수의 연직 운동인 해파하고 조석과 관련된 내용들을 해수의 운동과 순환에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기 파트 들어가면은 대기도 주로 대기 운동과 관련된 것들 그래서 대기 운동은 이제 기압 경도력이라고 하는 힘에 의해서 대기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러려면은 먼저 기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 그래서 기압 그리고 기압 경도력 그리고 바람을 뭐 지균풍, 경도풍, 지상풍으로 구분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기, 지구 전체 대기의 대순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과 복사 평양의 관점에서 대기 대순환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구름이 발생하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대기적인 수증기라든가 아니면은 적온이라고 하는 구름의 발생과 높새바람 그리고 안개 쪽을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대기 파트에서는. 그리고 이제 천체 파트도 약간 두 파트로 좀 나눠져 있는데 전반부 쪽은 우리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들의 관측과 관련된 내용들로 돼 있어요. 근데 이런 행성들을 관측을 하려면은 밤하늘의 천구상의 행성들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그 위치를 좌표계 형태로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지구의 큰 운동인 두 개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따른 천체의 일주운동 그리고 연주운동 그리고 행성의 순행과 역행 그리고 캐플레 법칙과 관련된 내용들 여러분들 같이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우주 파트에서는 우리 태양도 우리 은하 중심을 돌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 은하의 회전이라든가 우리 은하의 구성물질 그리고 우리 은하를 구성하고 우리 은하의 질량본포 같은 우리 은하의 물리량들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주의 구조로 넘어갈 거예요. 우주의 거대 구조까지. 크게 지구학2는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내용으로 돼 있는데 샘 강의의 특징은 일단 지구학1에 비해서 지구학2는 원리적인 측면이 좀 많이 강조되어 있는 과목이에요. 원리적인 측면. 그러니까 지구학1이라고 하는 과목은 지구에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현상을 그냥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어떤 현상이 일어나. 뭐 그래서 어쨌다고. 그냥 일어난다고. 그걸 알면 문제가 풀려요. 근데 지구학2에서는 그게 왜 일어나. 왜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지구학2에서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요. 그래서 원리적인 측면들이 강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과탐은 원리를 통해서 거기에 문제에 적용해서 결과를 얻는 이런 식의 좀 약간 정말 이과적인 마인드에 익숙한 학생들이 지구학2를 선택을 하면은 오히려 훨씬 더 수월하게 공부를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념과 원리에 충실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걸 이제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들은 당연히 뒤이어서 우리 문제풀이라든가 그리고 기출 분석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해볼 텐데 이제 가장 여러분들 그 개념 지구학에 지구학1과 2 통틀어서 지구학의 개념이 누구냐. 개념의 원탑이 누구냐. 그러면은 다들 엄용됐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구학2의 개념을 가장 탄탄하게 잡아줄 수 있는 강의 가장 시그니처 개념 강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구학2를 보통 이제 2항에 따라 많이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능으로 준비하는 학생들도 아직은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상태에서 지구학2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지구학2의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내용을 심화시켜서 수능인 킬러 문제까지 맞출 수 있는 그런 개념을 단계적으로 정리를 할 거고요. 그 안에 탐구 자료 같은 경우에도 실전 수능 자료 해석으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다 집어넣어 놨고 문제도 개념 채우기 OX로 여러분들 개념 리뷰하기 그리고 기본적인 개념 확인 문제 그리고 실력 향상 문제 순으로 단계별로 난이도별로 문제들을 구성을 해놨으니까 기본부터 심화까지 차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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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아 나갈 수 있는 그런 강의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심화 개념부터 문풀 문풀도 킬러까지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사실은 지구학 모든 과탐에서는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알 거야. 결국은 문제라고 하는 건 개념이 어떻게 문제로 유용화돼가지고 그 개념이 어떻게 지문으로 출제가 돼 있느냐 그걸 우리가 해소을 하는 게 결국 문제풀이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수강 대상은 당연히 지구학 2를 선택을 해서 이제 지구학 2를 선택한 학생들은 주로 이제 서울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2를 선택하는 인원수가 좀 적고 적은 인원에서 좋은 등급을 막기 위해서 좀 경쟁이 원에 비해서 치열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걸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하는 거고 지금이 그 시작인 거잖아요. 그 시작인 거잖아. 누군가 지구학 2를 선택해서 본인이 원하는 결과하고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게 될 건데 그게 내가 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구학 2를 선택해서 처음부터 시작을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도 기초부터 심화까지 만점까지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능한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국영수도 같이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최대한 수능에 나올 만한 내용 안 나오는 내용들은 과감하게 할 필요 없잖아. 그 바운더리를 선생님이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수능에 나올 만한 내용을 수능에 꼭 나오는 형태로 정리할 수 있는 그래서 최소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가장 최대 효율을 얻는 그런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강의 구성은 일단 매 단원마다 개념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문제풀이를 별도로 선생님이 전부 다 문제는 단 한 문제도 빠트리지 않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문제풀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강의는 대략 한 60강 내에 정도. 근데 그중에 문제풀이가 한 20강 정도 되니까 실제로 개념은 한 35강 정도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이 OT를 촬영하고 있는 곳이 선생님이 목동 연구실인데 목동 연구실에서 매주 금요일 날 강의를 촬영을 할 거예요. 그럼 토요일 정도 업로드가 될 겁니다. 그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교재는 크게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언빌리버블 개념 완성 주 교재가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칠판에 필기할 내용들을 저희 연구실에서 미리 필기 노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들은 사실은 주 교재에다 여러분들 선생님 설명 듣고 내용들을 좀 같이 정리하는 게 좋죠. 근데 이제 선생님이 칠판에 필기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그대로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선생님 저기 부교재에 있는 필기 노트를 참고로 해가지고 필기 노트는 일종의 단권한 노트로 여러분들이 만들기 되게 좋아요. 주 교재는 좀 볼륨이 있으니까 부피가 있으니까 중요한 내용들은 주 교재에 정리를 해놓고 나중에 짧은 시간 안에 정리를 할 때 필기 노트에 그냥 필기 노트만 보지 마시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 혹시 이제 추가할 거 있으면 그리고 공부하다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아 여기다 좀 해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필기 노트에 같이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만의 단권한 노트로 만드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 교재 구성은 여러분 반복하자는 컨셉으로 선생님이 좀 교재를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교재 도입부에 이 단어에 나오는 핵심 개념들을 미리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물론 아직 지구학 2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은 이 핵심 개념을 읽어도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 하지만 결국은 이 교재 가지고 수능 전날 지구학 2라고 하는 과목을 전체를 한 번 여러분들이 복습을 할 때 그때 그러면 이 핵심 개념만 보더라도 1년 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이 쫙 주마등처럼 떠오르도록 그래서 이 견만 쭉 읽고 넘어가더라도 지구학 2가 한꺼번에 다 정리가 되도록 그때를 위해서 미리 앞쪽에 정리를 해놓은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본문에 내용이 있고 날개 쪽에는 여러분들이 추가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런 실전 수능 자료 해석을 통해서 수능에 나올 수 있는 주요 자료 해석이라든가 아니면 고난이도 주제 같은 경우에는 뒤에 문제에서 푸는 것도 필요하지만 좀 더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선생님이 풀어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런 것들 가지고 탐구 문제라든가 고난이도 문제들을 같이 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문제도 이제 이렇게 뭐 개념하기 문제 개념하기 문제는 수능에서 한 2점에서 아니면 3점 중에서도 약간 좀 쉬운 형태의 문제들이 있잖아. 그런 유의 문제들이 들어가 있고 실력 향상 문제는 이제 킬러나 중킬러 정도로 각각의 단원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좀 구성을 했어요. 난이도도. 그리고 이제 필기노트는 선생님이 수업했던 내용들 그대로 필기해서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 수업 들으면서 수업 들을 때는 최대한 수업에만 집중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 저는 수업 들으면서 필기하는 것까지 저는 그게 익숙한데요. 그러면은 선생님 교제 주교제 같이 정리하시고 필기노트에 단곤화 시키고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딱 개념 요약노드 같은 것들 하나 만들어두면 가장 좋은 거죠. 그런 의도를 사용을 좀 하시라고 넣어놨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2023학년도 수능지구학2에서도 믿뜻엄 믿고 듣는 어명든 선생님 믿고 개념완상 강의부터 시작을 하시면 여러분들 수능지구학2 만점까지 제가 차곡차곡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 동안의 수험생활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고3이라고 하는 수험생활 그리고 우리 N생들도 있지만 1년이라고 하는 수험생활이 막연하게 되게 힘들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했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그것보다 훨씬 더 힘들 겁니다.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힘들 거라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는 해야지만이 결과가 나오니까 하지만 그 결과를 얻기까지 그 처음 시작이 개념완상 강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구학2 만점을 맞는 그날까지 선생님 옆에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아주 충실한 만점 가이드가 돼서 여러분들 수능지구학2 만점을 맞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시작이 개념완성 강의니까 개념완성 강의부터 기초부터 개념완성 강의에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확실히 좀 쌓아나가도록 하자고요. 그러면은 본 강의에서 여러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